10시부터 11시 사이에 하는 이벤트고요 여리영이 여러분들한테 문상 5천원을 매일매일 쏩니다 월화수목금터 1 쏘고요 나는 5천원이 좀 짜다 나는 좀 남자답게 대박에 도전하겠다 그럼 여리영들이 일주일 이용권 여리영들이 일주일에 지금 아까 18억인가요? 18억 벌었고요 피파 3만원 패키지 오버워치까지 제가 매일매일 이벤트로 사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네이버 카페명 검색 여리영의 피파 온라인 3 주소로 칠 것 같으면 카페네이버.com 피파 탑백 피파 탑백 왼쪽에 가시면 이벤트 게시판이 있어요 오늘 날짜 이벤트 신청해 주시면 되고 쉽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벤트로 할 수 있는 건 여리영의 소중한 스폰서 www.여리영.com 가시면 여리영 대리 신세계대 시즌대 스타대리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거 일주일 이벤트는 맨 밑에 있는 여기다 작성해 주시면 되고 시즌대리 협찬입니다 여기 후기 게시판 가시면 수많은 후기들이 있으니까 수많은 후기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리영 컴퓨터도 www.여리영.com 있어요 피파 오버워치 서든어택 서든어택 잘 돌아가는 컴퓨터가 34만원 34만원 역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나는 새 컴퓨터 좋아한다 올 6 컴퓨러 올 6 컴퓨터도 있으니까 역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3명 신청해 주셨구요 3억 이하로 판매적인 선수 사준다고? 아 그래? 잠깐만 여리영 파이팅 고마워 내 판매 목록에 에토 에토 1148 에토 1148이랑 알라바 필요하면 사줘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마감 치구요 아 아까 내 7억 날린거 개허구라네 7억 날린거 아우씨 괜히 트레이드 해갖고 아 앞으로 나 트레이드 안해 아우씨 괜히 7억 날렸네 아우씨 아우 내 7억 아우씨 자 1번부터 18번까지 자 1번부터 18번까지 여러분 번호 확인해 주시구요 아 다시 보여줘 자 에토 1148 에토 1148 끝나고 다시 보여줄게 끝나고 다시 에토 아 없어졌네 어 에토 1148 없어졌네 재등록해야지 어 좀 올랐네 11 11 1178 로 올려야겠다 1178 어 알라바도 다시 올려야겠다 알라바 834 알라바 하한칼 하한칼 올려야지 잠깐만 알라바가 자 이벤트 해야되는데 8사 어 8400 알라바 자 번호 확인했나요? 자 그 다음에 19번부터 33번까지 자 대리 도전하면 문상은 안주는거지 대리 당첨될수도 있는데 문상은 날라가는거죠 자 문상참여는 매일 밤 10시에 아 여리영이 카페에서 지내시면 되고 유튜브에서 여리영 이벤트 검색하면 유튜브에 나오니까 유튜브 확인해주세요 참여 방법은 자 확인하셨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별이유님 이벤트 신청했네 별이유님 이벤트 신청 오랜만인거 같은데 원래 별이유님은 잘 안하지않나 자 와 30 몇번까지 있었지? 자 40번으로 합시다 33번이었던거 같애 자 첫번째 보자 11번 유주님 32번 코끼리 반 자 4번 이블림 16번 16번 알렉산드루 자 12번 동동지 33번 어우 오늘 끝번호 위대한 간디 오 위대한 간디 오늘 별풍선 90개 쐈죠 고마워요 위대한 간디 이런 이벤트 같은거 한번도 당첨 안되봤습니다 자 19번 꼭 당첨되기를 여리왕 잘생김 완전 팩트네요 35번 없구요 3번 김규진 2번 스탈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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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탈링이 뭘 뜻이요 22번 22번 여리피온 24번 24번 DJ 여리영 마지막 후보 뽑기 전에 자 아직도 추천 안 눌러주신 분들 있는데 어 추천 안 누르면 당첨 무협니다 자 추천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 자 꺼진불도 다시 보고 눌러던 추천도 다시 눌러보자 자 40번 없구 21번 21번 한국이 야 한국이 방에 있냐 어 한국이 방에 있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 6명을 또 탈락 처리할게요 자 우유집 바꾸고 빰빰빰빰 빰빰빰빰 어 자 첫번째 탈락자 아 시험 공부하고 있어? 8번 한국이도 내가 봤을 때 어 진짜 피파 열심히 하면 구당같이 좋으면 챔피언십에 어 한 2년 뒤엔 나갈 수 있는 어 그런 실력인 것 같은데 어 위대한 간디야 안타깝네 3번 한국이 공부 잘 할 것 같은데 한국이 반에서 몇 등 하냐 자 12번 탈락 9번 탈락 9번 탈락 어 다들 어서와요 1번 탈락 한놈 누치기 석삼 너구리 오징어 6개장 한국인은 전에 선수 아는거 보니까 공부도 잘하는 것 같다고 아니 말고 자 6명을 사다리로 모실게요 여리피온 코끼리 한국 알렉 알렉산드루 동동지 그 다음에 열 잘생김 자 오늘은 6일이니까 오랜만에 오랜만에 6번으로 당첨할게요 진짜 오랜만에 6번 당첨이다 1억 1억짜리 스케줄은 잘 안해요 이해해주시고 어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어 놀랐지 나도 놀랐다 3억짜리 스케줄은 잘 안내 갑니다 R U R D 자 첫번째 탈락자 자 한국이 탈락 한국이 빠져나서 시험공부 해라 자 열이 피어온 탈락 코끼리 탈락 각인데 이거 어 진짜 코끼리야 진짜 코끼리고 자 오늘의 당첨자는 누군가요 자 그럼 자 오늘의 당첨자는 열 잘생인가 아 아니네 자 동동지 축하드립니다 서정 언니 가세요 자 동동지 방에 있나요 동동지 자 우리 애청자죠 동동지님 동동지 방에 있나 어 있고 자 동동지 결승전 가나요 자 동동지한테 크롬박스 부탁드리고요 자 동동지는 어 결승전 간다네 결승전 뭐할거야 문상 5천원 매일매일 5천원 쏩니다 자 그러나 동동지는 문상을 버리고 결승전을 간다네요 어 결승전 뭘로 가냐 뭘로 원해 오버워치야 대리 아 여리형 대리 대세는 여리형 대리인가요 어 랭진님 고랭진 고마워요 자 1번부터 6번까지 번호 하나 골라주세요 자 번호 하나 골라주세요 2번이구요 자 과연 그는 여리형 대리에 당첨될 수 있을 것인가 대리 대리 오케이 음악이 좀 바뀌었지 새로나오는 여리형 아까 막 좋네 아 이게 막 좋네 뚜둥뚱 자 과연 동동지는 대리에 당첨될 것인가 아니면 어게인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끝일 것인가 자 갑니다 오유 레디 자 동동지 달려 자 동동지 대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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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여리형기 지갑은 꽉 다쳤습니다 여리형기 지갑을 꽉 다쳤고 어 안타깝지만 내일 다시 실화antic 내일 다시 아 옛 여러분들이 오늘 여리형기 지갑을 열지 못했네요 여리형기 지갑은 오늘 안전하게 집에 가게 생겼습니다 자 감사하구요 여러분이 꽝이 됐을 때 제일 행복하죠 age good x igual 여리형기 지갑은 오늘도 안전합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시청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땡큐 땡큐